헬스장 꼭 가보고 싶었어요 운동을 하고 싶었어 멋있다 멋있다 하나 둘 셋 난 헬스 하는 거 보고 싶다 진짜 저요? 나도. 왜냐하면 나는 헬스 병원이 있어. 헬스 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게. 아니, 그러면. 아니, 아까부터 소유가 운동하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얘 진심인데, 지금? 나 진짜. 진심으로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3대? 네. 그건 뭐예요? 3대는 이제 스쿼트. 어머, 어머, 어머. 저거 무겁던데. 이게 바가 20kg거든요. 내려갔다가 그대로.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선수 같다. 가슴 찢고 올라오는 거. 가슴 찢고 올라오는 거. 이 언니 봐라. 어깨 내리고 그다음에 등으로. 팔이 아니라 등으로 내린다는. 지금처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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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그렇죠. 오, 예스. 진짜 좋아요. 선생님 짱이에요. 지금 이 느낌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서 자꾸. 아니, 진짜, 진짜. 어려운 거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요. 이제 우리 함께 천국의 회단으로. 천국의 회단이 뭐야? 기계 자체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타는 게 좋아요. 엉덩이랑 허벅지를 같이 쓰면서 누르면서. 200층 타면 한 47분에서 50분 걸려요. 와, 진짜 너무, 정말. 초사이언, 초사이언. 아, 운동복도 저렇게 조교처럼 입고 와서 무서워 죽겠네, 진짜. 대박이야, 정말. 우와. 우와. 보기 가고 싶다. 왜. 왜 이걸. 왜 이걸. 난 등산도 싫어하고. 저 등산 싫어해요.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걷는 거 안 좋아해요. 아이씨. 13층. 13층. 아, 이제 운동 끝났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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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분은 못 하겠다. 근데 그거 딱 지나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업이 확 돼요. 흥분해서 막, 너무 막. 나 주만. 열정이 넘쳐. 힘이 넘쳐. 왜 이러다가. 아니, 나 진짜 오늘 처음 보는 텐션이야. 저 이거. 아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우리 엄청 놀았는데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왜 호텔 와서 피트니스를 하는 거야? 그 호텔마다 기구가 더 달라요. 기구가 좀 다르고 거기마다 냄새가 달라요. 해수장마다 향이 달라요. 그리고 약간 이걸 하는 게 여기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오잖아요. 그치. 근데 호텔 왔으니까 공짜로 운동도 하고. 그치,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호텔에 일단 뷰가 좋으니까 유산소 할 때. 운동할 맛 나. 나 지금 와서 되게 느낀 게 여기 진짜 운동할 맛 나겠다. 타이탄. 그치, 본 적도 리액션을 그렇게 움직여서 휴일이 무슨 말을 안 했는지? 이거 한 번 해볼게요. 네. 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이 섬. 아, 예. 뷰티파이.